아 너는 바로 담으실 거죠? 서른 한마리 맞죠? 서른 한마리 맞죠? 서른 한마리 서른 한마리 12시 철수 서른 한마리 서른 한마리 네 성남 사장님 장원하셨습니다 네 아유 방클로보다 위에 살짝 올라왔네 장원 아유 그래도 거의 반절 찼네 반절 채우셨네 서른 한마리 서른 한마리 마리수는 한 20개 되겠다 마리수는 한 20개 작은게 몇 마리가 섞여있어 이렇게 구멍치기 아이고야 12시 철수 하시는 조사님 조가입니다 20마리 넘을 것 같은데요 그죠? 다 구멍치기에요 사장님? 구멍치기로? 아 대박이다 여기도 현재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 보니깐 13마리 되는데 약간 좀 작은 사이즈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11시 40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13마리 이게 현재까지 장원 11시 40분 장원입니다 마리수가 상당합니다 이것도 왠지 현재 진행형 한 25 이상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좀 작은게 섞여서 나와가지고 한 30마리 가까이 되셨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아기 와 싸이지 마 이거 완전 개월 4차 4차 와 최고 중에 최고에요 와 딱 4차에요? 네 딱 4차에요 와 아유 나이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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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 와 막판에 아주 그냥 잡아주시네요 아 아 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보여줘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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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오 사모님 나이스 천천히 오세요 와 사이즈 좋다 조심해서 와 와 사이즈 좋다 조심해서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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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나이스 야 대빵 시절이 좋은 놈으로 30 30 한 3, 4, 4, 넘겠다. 35는 되겠다. 나이스! 역시 사랑입니다. 첫 수는 아니시겠죠? 몇 마리 째입니까, 지금? 마리 째입니까? 6마리. 6개. 첩배 타고 들어주셔서 지금 1시간 지났는데, 6마리. 사랑이, 구멍치기요? 첫 수입니까, 오늘? 네, 첫 수요. 첫 수 없어요. 31. 오케이, 나이스. 딸랑이. 빨리 와요, 빨리. 누구 거야, 이거? 뭐야, 저쪽도 왔네? 아이 뭐야, 에럭 나왔다. 물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? 갔네, 또. 아이게. 아, 썩. 우리 사장님도 저만한 걸 잡았어야 되는데. 네? 사장님, 몇 마리 아셨어요, 지금? 사장님? 6마리. 6마리? 괜찮네. 6마리만. 여기 6마리 달리고 계세요. 한 20마리까지만 잡아요, 사장님. 사장님, 오늘. 사장님, 다이스. 오케이. 좋아, 좋아. 바닥에서 나오네. 바닥에서 나오네. 바닥에서 나오네. 이제 알고 있죠, 입출 사장님.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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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우선, 피가 이곳으로 잡았다. 뭘 잡았어요? 응. 나 갖고 갈거야? 어, 나이스. 응. 나 갖고 갈거야? 응. 응. 마이소 우멍치기 나이스 우멍치기 약간 사이즈가 아쉽네 고구마 국물 물 마이소 물 소주 물 고구마 물 물